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자주 다루는 선거 문제도 선거는 곧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을 하거나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판단 기준이 명료하고 명확하게 되면 의외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간단 명료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곧바로 공정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선거 문제를 두고 누구를 두둔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 문제를 다루는 공박사보고 입 좀 다물으라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가치체계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86운동권이나 그 이전의 여러분 정치 세력들 가운데 북한에 돈을 많이 대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 돈을 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문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돈을 대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빨리 결정이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들 막 벌어지기 전에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영국의 수상이 허태든 간에 악의 여러분 실체인 히틀러하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선학 개념이 명확했던 히틀러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 수상은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헛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치기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도 가치관이 너무나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21세기하고도 지금 24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가지고 역사를 역주행해가지고 선거를 만져가지고 여러분들 일당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망상이고 그것을 막지 않고 여러분들 은폐하거나 부역하거나 협력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 지도청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거는 뿌리를 여러분들 추구하다 보면은 갈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늘 매주 좋은 걸 이렇게 기고하는 캐나다 맥메스터의 송재훈 교수가 우리의 소원은 자유민주인권법치입니다. 이런 칼럼을 기고를 했어요. 이런 칼럼을 그러니까 칼럼의 핵심 내용은 연초에 이제 체제경쟁에 대해서 완전히 패배를 한 김정은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 대한민국도 국가고 북조선인민공학도 국가로 양국가 체제로 가자 그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북한의 재난이나 내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개입할 명분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북한 땅이 강대국에 의해서 요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안 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김정은이 여러분들 그렇게 국가도 국가로 가자 그 발표가 있고 나자 그다음에 한국의 통일 세력들이 다 입을 다무는 김 씨 왕조에 끌려다니던 지난 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소개를 하고 이제 칼럼을 쭉 썼는데 여기 이런데 이런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마 송재훈 교수께서 2006년도에 탈북한 도명학 작가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말입니다. 그 이제 도명학 작가라는 분이 탈북민 작가로서 송재훈 교수한테 휴전선 너머 북녘당의 동포들은 그저 거대한 감옥에 딱 갇혀있는 포로들입니다. 감옥 아래에서는 절대로 바깥에 걸린 자물쇠를 부술 수가 없을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 밖에 걸린 자물쇠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포로들이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대화 중에 들었던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이제 칼럼에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북한 주민의 순환을 외면하고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북한 문제도 북한 문제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국가의 공적기관이 주도한 사전투표 조작 선거 부정 때문에 지금 홍력을 치르고 있고 그것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다 은폐하는 대열에 다 힘을 합치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엊그제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에서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 열리려는 생각 안 했죠. 왜 그런가 하니까 21세기가 막 여러분들 개막될 때 우리는 부푼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21세기는 더 좋은 날들이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인간 세상이 늘 그렇듯이 전쟁과 분쟁은 더 많아지고 우리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예상치 못하게 1960년 3.15 여러분들 부정선거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인 그런 선거 사기를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있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지만 대통령 이와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은폐하는 데 여러분들 다 힘을 더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저렇게 북한 동포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체제를 옹호하거나 찬양하거나 또 그 체제와 비슷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거까지 무너뜨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 사적인 얘기에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 모든 원인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가치체계가 이런 혼란스럽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송재용 교수께서 여러분들 이 한 내용을 내가 자세히 소개하지 않지만 송재용 교수께서는 우리의 소원은 자유민주인권 법치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인류 역사의 전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맹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동포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하고 같은 언어와 같은 여러분들 문화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인류로서 여러분들 더 원대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역사를 역주행시키고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가 자유민주인권 법치생명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이 갖고 있는 반듯함 훌륭함 아름다운 미덕 선함이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열렬함과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면 개인사도 그렇게 대할 것이고 회사도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 동시에 국가도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의 여러분들 돈을 대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간단합니다. 보편적 가치의 추구라는 부분에 대면 돈을 대줘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보편적 가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유가 확장되고 민주가 확장되고 인권이 확장되고 법의 지배가 확장되는 것을 인류 역사로 보게 되면 본인이 한 인간으로서 한 사회로서 한 국가로서 그것에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역주행을 시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괴변을 뿌리겠죠. 이래서 도와야 되고 저래서 도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질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은폐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입이 100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 100마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박사 말이죠. 공박사가 모르는 아주 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뭐 수많은 이야기를 대야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뜨고 당신은 정치검사다. 당신은 그냥 평생 정치검사로서 운 좋게 대통령까지 올라갔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겁니다. 아름다움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진실은 간단하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진실과 진리와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개인도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열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민족도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열렬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볼 때도 여러분 간단한 판단 기준이란 것이 이스라엘이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하마스가 어떻고 복잡한 여러분 정보에 휘둘릴 필요가 없이 그냥 간단한 겁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큰 역사적 흐름에 누가 여러분들 어느 것이 옳은가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나 아직도 조선시대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보편적 가치의 추구에 우리가 힘을 더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모호한 겁니다. 그렇게 가치기준이 맹악하게 되면 그냥 복잡하게 뒤틀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맹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재윤 교수께서 좋은 칼럼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조선 칼럼의 여러분들 제목이 우리의 소원은 자유민주인권 법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보편적 가치를 향한 전진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면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지만 비상대책위원장도 머리를 자꾸 써가 여러분들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을 여러분들 계산을 하니까 그냥 민경 후보도 그냥 모가지를 날리고 뭡니까 벨소리를 다 하고 하지만 간단 맹료한 겁니다. 진실은 간단 맹료하기 때문에 진실한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서 공박사가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안 다뤘으면 좋겠다.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간다. 얼마나 여러분들 어리석은 이야기인 겁니까 공박사가 이걸 다루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시류에 여러분들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한국처럼 이만큼 살게 됐으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확장 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함을 유지해야 되고 더더욱 우리 내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